예 여기는 스탠다드 방콕 호텔 2층에 위치한 중국 레스토랑입니다. 저희 호텔의 부속 레스토랑이구요. 홍콩에서 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홍콩 브랜드이구요. 모트 32 입니다. 자 지금부터 중국 레스토랑 홍콩에서 온 중국 레스토랑 모트 32 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서는 베이징 덕 해가지고요. 북경 오리 요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. 물론 그 외에 중국의 다양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데요. 중국 요리의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 중국 요리 식도락가 들을 초대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중국 손님들이 있을 경우 이곳으로 보시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자 여기서는 와인 섭제였구요. 위스키 다양한 알코올 음료 그리고 기타 다양한 음료가 주문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참 베이징 덕 입니다. 홍콩에서 유명한 레스토랑 이라고 하네요. 모트 32 구요. 그리고 왕국이 있습니다. 첫번째 에퍼를 entry에 종료를 통해 지키러가 있습니다. 그동안 그동안이 방불 보러가 있습니다. 기타는 소유입니다. бо음상 가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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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